팔란티어인데 앞에 했던 내용들, 숫자는 이제 다 보셨으니까 크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 숫자는 높게 나왔고, 결국 가장 실적을 이끈 건 미국이 좀, 미국 주도. 어제도 그랬지만, 어제 그랬나요? 팔란티어는 그냥 미국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기업 같은. 미국 주도의 AI 혁명,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44% 증가했는데, 미국 쪽의 사업이. 결국 미국의 AI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보상. 이게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인류의 어떤 해방이란 그런 측면도 이야기를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AI 시대, 이러한 특별한 시대에 미국의 영향력이 AI의 어떤 서플라이, 공급을 통제. 그러니까 미국이 무조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AI 쪽에서도. 공급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어떤 가장 저명한 기업과 기관에서 이런 최신 기술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능력에서 이런 게 비롯된다. 그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미국 이런 국가가 AI에서 주도권을 잡고 향후 그 다음을 또 미국 위주의 어떤 전 세계 글로벌을 움직이게 하는 이런 쪽의 수혜를 또 보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AI가 이제 어떤 필수 데이터, 유통, 의사결정 구조 이런 걸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수요를 이렇게 이끌어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팔란티의 어떤 독보적인 능력이 다른 데와의 어떤 차별화를 이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컨포, 그 어닝콜을 보면요. 되게 뭐 다른 데와 좀 어닝콜이 좀 다릅니다, 내용이. 그래서 의미를 이해하기도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 또 이야기하는 게 자기들이 회사를 세운, 그러니까 회사를 설립할 때 자기들은 미국의 에이전시 기관들을 무장시키고 방어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했지 소위 말해서 변방에서 어떤 한가하고 태폐적인 변신을 위해서 땜질하지 않는다. 이상한, 해석하면 이상해.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기업이 단순 일반적인 회사들의 어떤 그런 모토를 보기보다는 완전히 좀 다른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주권을 미국에 크게 될수록 팔란티아는 그걸 밀면서 자기들이 수혜를 보게 되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어보 포틴 했고 고객 매출도 이야기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보시면 상위 20개 고객 매출, 지난 12개월 때 TTM으로 전년 대비 12% 그러니까 고객 수도 증가했고요. 고객 사당 평균 매출도 증가하고 수익도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6천만 달러, 238만 달러 이렇게 하나당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다음에 실제 숫자로는 연간 가이덴스의 상향 조정, 특히 프리캐시 폴로어가 10억 달러를 초과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의 커머셜이 매출이 최소 50% 와요로 성장할 거다. 한마디로 이제 AI가 주도하는 시장 성장 속에서 어떤 지속적으로 재무건전성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이제 프리캐시 플로어가 10억 달러 초과한다고 했는데 이번 프리캐시 플로어 마진이 57.31%입니다. 상당히 높게 나왔죠. 그래서 장기적인 수익성에 대한 회복력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또 하나가 옛날부터 발목을 잡았던 그 초식 기반 보상, 이게 매출의 2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발목 잡을 건도 이제 줄었고 아까 말했던 100만 달러 이상 거래도 꽤 104건인가 늘었고. 하여튼 발목 잡을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AI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이쪽을 혁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실제 숫자가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업이나 정부 기관의 입장에서는 복잡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팔란티어가 도움을 주는 그 비즈니스지 않습니까? 그 기본 비즈니스 내에서 AIP가 거기에 이제 한몫을 거두는 거죠. 그렇게 AIP가 데이터 통합하고 분석 자동화를 해서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켜주니까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서 이제 봄 언드라이팅 이야기도 했죠. 이건 그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건데 이번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간을 2주에서 3시간으로 줄일 만큼 상당한 운영 효율성을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그 군사 특히 이제 미 국방과 관련된 부분에 AI하고 머신러닝 기능이 이제 확대되는 부분. 이런 걸 하는데 뭐 우리가 잘 아는 파운드리 고담이 이제 쓰이고. 또 하나가 이게 이제 내비게이터인데 VNAV라고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 싸움의 이제 드론 전쟁이잖아요. 이게 이제 드론 전쟁인데 처음에는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재미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드론에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까 gps 교란 신호하고 jm을 싸가지고 드론이 제대로 작용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위치 기반으로 해야 드론이 정확하게 가서 직접 자살 드론을 하든 소형 폭탄을 떨어뜨리든 할 텐데 그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좀 어려워졌는데 이번에 무슨 실드라는 드론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랑 팔란티어가 이제 팔란티어의 기술이 들어간 거죠. gps 신호가 없는 상황에서도 드론이 자율적으로 비전으로 통해서 이제 보면서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서 때립니다. 이거를 또 소개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그 허닝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AI 이코노미 그러니까 AI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위너 테이크홀입니다. 승자 독식이다 여기는. AI 시장은 승자 독식 구조의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첨단 AI 시스템 즉 팔란티어로 치면 AIP를 사용하는 기업 그리고 그렇지 않은 기업. 그간의 이제 격차죠. 이 격차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AI의 승자는 팔란티어가 될 거고 패자는 애널리스트의 노트를 읽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AI 해부 그러니까 AI를 가진 자와 AI를 가지지 못한 자 간의 격차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승자 독식 구조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얼마나 또 하나 이제 가지는 것 이상으로 보유 여부가 아닌 이걸 얼마나 최대로 이제 활용하느냐 이거에서 이제 또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는 거 못 가지는 거 그다음부터는 이걸 가졌어도 얼마나 활용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제 또 바뀌는 격차가 더 벌어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AI가 의사결정부터 자동화 문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속으로 이제 카고 있죠. 지금 대부분 가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격차가 발생하는 거고 앞서 말했듯 AIP가 좀 더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 또 하나가 이 현재 그 이론 이론에 멈춰 있거나 아니면 실험 단계에 있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실제 실제 적용 단계로 넘어가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팔란티는 그게 산업화 산업 내에서 미국의 미국 내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이걸 실제 적용해서 실제 활용해서 운용의 효율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앞서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진 거 못 가진 거에서 구분 요소는 당연히 이제 컨텍스트 풍부한 컨텍스트를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AI 모델이 모델 자체가 어떤 조직 내의 데이터 워크플로우 산업별 요구사항을 깊이 이해하고 작동할 때 훨씬 더 강력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말은 팔란티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다른 데를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AI 보고 뭔가를 그냥 던져주면은 그 기업의 소위 그 내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워크플로우 산업별 요구사항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면은 맥앤지 같은 경우도 그거를 데이터를 이제 가져올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짜는 거를 이제 도와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어떤 그걸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팔란티는 그냥 온털로지가 있으니까 이걸 붙여주면은 어떤 걸 해야 될지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특히 생산, 기업에 있어서는 중요한 거는 기업에 적용했을 때 이게 성능을 극대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결과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AI가 될 수 있는지. 또 하나가 지금 그 복잡한 작업 자동화부터 해서 공급망 최적화,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를 통해서 고객 서비스가 개선되는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AI가 그대로 머물면 안 되죠. 계속 그 안에서 그러니까 AIP가 붙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내장되는 겁니다. deeply, 깊숙이 이제 내장되면은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즉 바로 이제 이점도 제공하지만 이게 계속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개선을 시킨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계속 진화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이제 온토로지 이야기도 합니다. 온토로지 이야기는 다 온토로지는 뭔지는 아시니까 이 부분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맵핑하는 정교한 프레임워크라고 제가 써놨는데 일단 뭐 이런 건 정의된 느낌이고요. 명확하게 그 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파악하게 해준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게 빠르게 통합되고 구현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팔란티어가 앞서간다는 거예요. 현재 다른 데는 조금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버전스 오브 AI 모델인데 이거는 앞서도 그랬지만 그 AI 모델은 모든 라지랭기지 모델들이 개선은 되고 있지만 조금씩 약간의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해지고 유사해지고 있다. 그래서 어느 모델을 사용하든 간에 이게 기술적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고 있죠. 또 하나가 이제 추론 모델도 앞으로 나오지만 이것도 가격이 하락할 때고 누구나 저렴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이걸로는 차별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즉 그 뒤에 그러니까 백엔드 그 뒤편에 온톨로지가 붙어가지고 온톨로지 백엔드 위에서 모델이 돌아가야 그렇게 움직이는 세상 그게 온다는 거예요. 팔란티어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근본적 그 깊은 내막에는 이제 온톨로지 자체가 이제 컴퓨터가 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도 좀 볼 수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제 PC 시장이 커지고 나서 그 윈도우가 윈도우 9호가 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AI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결국 그 뒤편에 있는 온톨로지 기반이 훨씬 더 이제 커지게 되면서 팔란티어가 성장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그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배포에 이은 애플리케이션 워크플로우 윗단계까지 이런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번 실적에서도 보이는 겁니다. AI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팔란티어의 진정한 가치는 모델 자체가 아니라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적용되고 통합되는 방식이 진정한 가치이고요. 핵심 경쟁력은 좀 말한 대로 AI를 보유하는 게 아니고 이 AI가 조직의 워크플로우 구조에 이제 통합된 고유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팔란티어의 핵심 경쟁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개인이 개인도 하게 되고 기업도 가볍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걸로 앞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다음에 경쟁 우위는 아까 말했듯 비즈니스 통찰력, 결국엔 온토로로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고 여러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기업 내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외부 고객 영향력을 위해서 지속적인 제품 개선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대한 이제 깊은 이해가 팔란티어한테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최고의 인재를 채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하나의 똑똑한 하나가 보통의 몇 명보다 낫다고 하듯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더 제품을 더 많은 조직으로 확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팀 규모를 사람을 막 안 늘려도 된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마지막에 한마디 그러니까 이번 어닝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터치 투 익스펜션입니다. 이건 그 어닝콜 자료를 보면서 좀 이야기할 텐데 이 고객과 그러니까 터치는 이제 고객과의 처음 접점이잖아요. 그죠? 영어로 이제 터치 영업회사 쓰는 영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처음에 이렇게 접점을 갖고 나서 확장을 하는 겁니다. 기업이 처음에 조금 써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좋으니까 뒤에 나머지까지 다 쓰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익스펜션은 터치 익스펜션 이걸 또 설명하면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로 시작했다가 더 많은 프로젝트로 이제 확장되는 돈을 막 여러 기업에 막 쓰게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조금 써보고 그 기업이 더 많이 쓰게끔 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번 결국엔 이제 자신감이죠. 한 번 써보면은 우리 걸 쓸 수밖에 없다는 이 자신감 이걸 이제 바탕으로 깔고 간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의 어떤 레볼루션이 가지는 어떤 불공평, 평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뭐냐면 처음에 좋은 제품이 계속 좋아요. 갑자기 나쁜 게 좋아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격차가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네트워크 효과가 됐든 어떤 계속 스케일이 스케일링 업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한 번 쓰면 계속 좋아져가지고 계속 쓰게 되면서 더 확장되는 그런 걸 이제 터치 투 익스펜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너무 오바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니, 오바가 아니고 원래 그 CEO도 오바하잖아요. 오바해서 좀 조금만 줄여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데 이제 자신감이 보시면은 이 질문 중에 자기들끼리 여자분이 이제 라이언으로부터의 어떤 질문이라고 하면서 팔란티어가 AI 기술에 지속적으로 투자도 하고 전 세계로 이제 유럽부터에서 한국에도 들어오고 세계를 확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 나오듯 거시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수익성, 영업 마진 이런 걸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을 했더니 여기 이제 중간에 데이빗 글레이저는 숫자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데 알렉스 카프는 정말 다릅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현재 자기가 강한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자기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즉 말해서 이제 월스트리트 쪽에서. 왜냐하면 역으로 당신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고 30%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미국에서 44% 성장한다면 룰 오브 68 아까 봤던 4D 넘어서 68이 나왔잖아요. 그걸 깨버리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가진 지식으로는 세계에서 유사한 회사들 중 가장 뛰어난 성과다. 많은 매우 강력한 회사들보다 훨씬 더 나은 성과다. 그러면서 역으로 이제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방식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방식과 팔란티어가 구축하는 방식 이걸 서로 이제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을 보면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된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다들 보지만 팔란티어는 그러니까 여기서 1만 명 고객 확보 그런 이야기 하는데 1만 명의 고객 확보를 하려고 애쓰는 대신에 그 1만 명의 고객이 모두 우리를 싫어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은 수의 세계 최고의 파트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그러니까 먼저는 그냥 뭔가 진짜 그 세계 최고 파트너와 하게 되면은 다 따라올 거니까 그러니까 미리 내가 막 팔란티어가 나서서 영업하면서 우리 거 써보세요 하는 게 아니고 제일 잘나가는 애가 딱 쓰고 있으면 그 밑에 애들은 따라서 쓰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세계 최고의 파트너들이 지배적인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결국엔 자기들 상품을 이제 더 쓰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건 이제 그런 이야기는 또 다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 나중에 이제 이 원인콜 자료를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결국 그 팔란티어는 알렉스 카프가 보는 팔란티어는 이런 거죠. 자기 기업은 표준적인 성장 모델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장을 위해서 마진을 희생하는 뭐 이런 거는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고객 기반에서도 어떤 그 양 컨텐티브보다는 이제 퀄러티에 집중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기업의 문화 그 다음에 제품의 고유성 뭐 이런 것도 좀 보실 수 있어요. 좀 다르죠. 그렇죠.